뭐 마실래? 아니. 안 마셔? 갈증 안 나? 응. 엄마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해. 엄마, 네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말 시키면 가, 몰라. 뭐 이게 단답형이야, 맨날. 되게 서운하다. 옛날에는 엄마, 엄마 이러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 됐어. 아니, 괜찮아. 너랑 길게 얘기해 보고 싶은데. 난 괜찮아. 그런데 눈을 안 마주치네. 그러니까. 사춘기인가 봐. 그런데 사춘기인데 눈에 이렇게 반항심이라든지 이런 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말이 많이 없어졌지. 엄청 말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전화할 때는 또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뭔데? 네 선물이야. 옷이잖아. 봐봐, 뭔지 마음에 드나. 뭔데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블랙 좋아하니까. 음,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맘에 드는 거야. 맘에 드는 거야. 아까 오바라스. 저거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렇지? 오바라스 먹은 때도 나쁘지 않네였어. 나쁘지 않네. 잘했지? 잘 골랐지? 입어볼래? 아니. 갈아입어볼래? 나중에. 나중에? 괜찮아? 네 스타일이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최고의 찬사. 엄마는 널 알아. 저는 이때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대화가 없구나. 아이고. 얼굴 좀 봐. 싫어. 왜? 싫어. 응? 싫어. 어색해. 왜 어색해, 엄만데. 정환이의 목소리에 밝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알겠다. 야, 야, 야. 야, 누구 누구? 야, 거기 아니라고. 뭔지 알지, 너. 알지. 그게 제일 재밌지? 네 요즘 최대 관심사는 그거지? 아니, 그게 내가 하루 중에 행복이니까. 하루 중에 행복이야, 그게? 그럼 되게 서운했겠다, 엄마한테. 엄마가 가서 야, 정우 자니까 좀 조용히 좀 해줘 이럴 때. 그렇지. 응. 자, 킬까, 킬까, 킬까. 떠밀려, 큐. 정환아. 조금만. 오빠가 네 소리에 정우 눈 뜬 거 알아, 몰라. 아, 서운하겠다, 지금. 지금 완전 비상 상태야. 조금만 더 하면 깰 것 같아. 알았지? 속상하지, 그럴 때. 조금. 조금? 그 부분은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해. 자꾸 아기 때문에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도씩 더 생기니까. 미안.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런 말 들으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정말. 좋았다. 착해.